제가 사실 오늘은 워낙 장 상황이 안 좋고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춥잖아요 되게 많이 상당히 좀 오시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나가는 방송은 잘 녹화해갖고 다른 분들한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한 3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알 이유도 없겠죠 영어도 못하는데 시차도 문제가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비싼 수수료에 왜 미국을 하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두 시간 동안 종목이나 찍어주고 말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걸로 업을 삼고 있는 증권사 직원분들도 자격증 없이 공부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올해로 16년째입니다 네 진짜로 제가 2002년 4월에 kbs 9시뉴스 나오면서 이제부터 미국 주식을 안방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방송했던 게 200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물어보면 어떤 분도 그럽니다 아니 아마존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단 말이냐 왜 페이스북을 거래할 수 있단 말이냐는 얘기를 하세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일단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미국 주식을 한국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월가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팟캐스트의 30%가 다 폐회에서 듣는 분들입니다 제 걸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틀린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듣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선물을요 제가 쓴 책하고요 제가 쓴 미국 이게 국내 최초의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한 한글 기업 개호입니다 속에서 기업을 알아야지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플은 아시겠지만 그 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한글 기업 개호하고요 제가 또 지진이 티셔츠를 선물을 드릴 거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잡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건 이런 선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두 시간이죠 두 시간 두 시간도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앞에서 한 10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또 잠깐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질응답을 받으면 한 1시간 40분이면 끝납니다 1시간 4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만약에 이걸 듣고 내가 정말 실천에 옮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두 권 썼고요 쭉 보시면 2002년 4월에 미국 주 시작했고요 중국은 2004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일본 2007년에 기타 국가 들어가고 있고요 2008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한글로 된 hts에 그때 개발됐어요 그때 그전에는 뭐 했냐고 막 hts 영문으로 막 나와있었어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영어로 나와있는데 주문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업을 떠났다가 떠났다가요 2015년에 다시 여의도로 오면서 제가 세미나를 오늘로 치면 한 천번 한 것 같아요 2002년부터 근데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손을 벌쩍듯이 그러죠 계좌 깔아라 계좌 깔아서 보여줘라 네가 진짜 전문가면 너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줘야지 난 믿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그거는 뉴욕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2016년에 그때 2월이었죠 혹시 2016년 1월달 기억하세요? 지금 장처럼 아주 안 좋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납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죠? 그때 중국이 중국이 뭐죠 그거? 서킷브레이크인가요? 무슨 뭐 사이드카 걸려가지고 막 연초부터 두들겨 맞았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도 안나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하락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거지? 지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2월달에 하도 말이 그래갖고 제가 미래에서 하는 해외주식 실전투자대회에 나갔는데요 그때 1억 리그에 나갔습니다 제가 1억이 없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갖고 나가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미국 주식 쉬워요 되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어떤 분이 제가 여기 나가면 장군서 얘기 드리니까 영어가 아니구나 영화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영어를 못해서 말과 아니구나를 느끼시게 될 거고요 시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핑계나 변명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해외 직구가 100번도 어려웠습니다 100번 100배 해외 직구는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기 쉽지 않아요 해외 주식은 그냥 증권사 통해서 계좌 하나 딱 만들고 환전하고 주식 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년 듣는 소리입니다 매년 듣는 소리 모르겠다? 어렵다? 시차 거꾸로다? 영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야 미국장은 15년째 듣는 얘기가 항상 미국장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좀 빠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미국 주식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거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벵가드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 운영회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종복을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한 덩어리인데 지구촌에 한 덩어리인데 한국에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주 뭐가 끌고 가죠 IT가 끌고 간다 반도체가 끌고 간다 그러면 전체 한 덩어리로 본다 그러면 그거를 끌고 가는 게 미국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맞는 얘기죠 지금 각 분야의 모든 선도 업체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한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저 뒤에 어떤 분이 어휴 새끼 저거 애국심이 하나도 없는 한때 우리가 외자차 보면 이거 새끼 뭐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외자차 끌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는 못하고 제가 세미나 하면 뒤에서 아 그럼 미국과 살아 막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뒤에서 제가 그때 얘기하죠 돈 버는데 돈 버는데 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익을 내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버는 거 내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거지 여기 오셔가지고 뭘 배우고 싶지 저한테 영화 한마디 별로 오신 것도 아니고 기업 내용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왜 있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좌 제가 지금 16년 동안 이 현암에서 종사하고 있고 세미나하고 내가 우리 후배 전 선배가 없죠 전 선배가 없죠 지금 후배도 앞에서 큰술을 칠 수 있는 거는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맞기 때문이거든요 종목을 잘 찍어준 게 아니고 종목을 잘 찍어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죠 만약에 중국이 뭘 하나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거 투자하셔야죠 따라가는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IT 당연히 꿀꺼하고 있죠 누구도 인정 불이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한때 주춤했다가 다시 애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이러 세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85% 애플폰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요 애플폰을 써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애플폰을 씁니다 그 이유 중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삼성을 부패했다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맞습니까 틀리나요 제가 이따가 중간에 지나갈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팀쿡을 좋아하는지 팀쿡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팀쿡은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무슨 성 정책성이 어떻다 딘발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자고 일만 합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애플폰을 가진 어떤 테러 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죠 죽여갖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폰을 가져가갖고 그걸 열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된 거죠 FBI에서는 열려고 했더니 뭐가 있습니까 딱 장군장치가 돼 있는 거죠 팀쿡 가서 전화한 거죠 팀쿡 이거 열어라 팀쿡이 뭘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정 열고 싶으면 이 사람이 증거가 다 유자가 다 확정이 돼서 법원에서 갖고 오면 내가 열겠습니다 추정 예상 추측에 의해서 나는 정부에 손을 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대한민국이었으면 책으로 뽑아서 갖다 줬겠죠 프린트해서 이 내용 이렇게 있는데 보시죠 제가 그때 보고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 중간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걸 내용하는 얘기를 하는 이 분이 지금 거의 90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마에 가서 뵀거든요 거의 90세인데 어떤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 아니냐 미군 우선주의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 상당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똑같은 분인데 시작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이거 당연히 알지 장군서 니가 얘기 안해도 아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정말 간단한 얘기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에요 이 사람이 벵가드를 운영하는 벵가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벵가드를 투자에 내가 소개하는 시간에 아침에 할 거거든요 벵가드가 얼마나 운영하는지 아시는 분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원하루 어차피 너무 차이가 클 거니까 가까우신 분 네? 아니 그냥 주식만 채권 다 빼고 그거 다 빼고요 뭐 기타 등등 뭐 대안 투자 다 빼고요 저희는 주식식 하러 온 거니까 채권 투자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주식만 주식만요?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시면 제가 맞춘 분한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제 리액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고집대로 원 원으로 하세요 원 달러로 저는 계정을 듣기 때문에 원 원하루 더 없습니까? 더 없으면 제가 근사치 예? 예? 아니 원으로 원하루 원하루 선생님은 저한테 커피를 하나 사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원하라고 했는데 원이요? 원? 제가 그 여기 아 이분은 저 또 선물이 있네 아 이분 안되겠다 한 번 받으셨으니까 다른 거 예? 300조 아니라요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원? 아니 좀 더 쓰셔야 돼요 한국시총보다 큽니다 한국시총 네 대한민국 시총을 3천조 나오세요 2,500조 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만 주식은 껌이죠 껌값이잖아요 채권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2,500조 원이면 껌값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 지금 시총이 얼마에요? 그거 모르세요? 1,600조 1,50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흔히 내가 왜 시총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흔히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 흔히 써먹는 말이 GDP 대비 시총이 어따 타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GDP 대비 시총이 2.5배이기 때문에 너무 버블이 아니냐 미국이 1.5배 그런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아시면 되게 돈이 많이 됩니다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한 얘기에요 아이씨 이렇게 돈만 주고 주식을 몇십 년 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인데 무슨 시장을 이걸 못 찍고 이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분한테 욕하세요? 만약에 제가 잘 못 찍으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렵게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딱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흔히 듣는 얘기는 뭡니까? 고객님 일단 떨어지는 칼날 피하시죠 아니면 두 번째 떨어지는 칼날 그런 전략보다는 아니면 지금 일단 팔고 더 낮은 가격에 사서 주식을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그런 전략은 있지도 않은 전략들이죠 팔은 순간 끝나죠 주식은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예 돈 패닉 셀 해서 일단 패닉 하지마 예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 투자하지마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압권이죠 뭐라고 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주식 보지 말고 나가 놀아 이러잖아요 주식 하지 말고 나가 놀으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산 증인인데 제가 주청 때 작년에 갔었거든요 이 양반이 그러죠 내가 45년을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내가 가만히 있어 갖고 지금까지 돈 번 사람인데 그러면 해치펀드는 욕하죠 해치펀드는 너희들 뭐 했냐 해치펀드 수익률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해치펀드 수익률이 왜 낮으냐 이 사람은 딱 얘기하죠 너희는 영업을 했잖아 고객을 위해서 수수료 수익을 보기 위한 어떤 영업이지 고객분들의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 직원분들 여러분들의 수수료 수익은 난 뒷전이고 여러분들 수수료 수익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나는 우리 고객분들이 1억이든 2억이든 버는 게 난 더 좋아 나는 수수료 수익 영업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5만명이 운집해서 그런 얘기 다 듣습니다 다 듣죠 어떤 분들은 무슨 이렇게 애기 손잡고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죄송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도 들려요 제가 얘기하면 근데 제가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굉장히 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식 주식에 있어서는 주식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전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지금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유튜브를 이걸 보지 않으면 당황을 합니다 뭘 할지 몰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놓고 애가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막 뭐라 해요 부모님이 내가 딱 우리 아들한테 이 새끼 미쳤나 게임을 하고 애기 땐 좋았죠 날 귀찮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뭐 열어주면 막 지들끼리 앉아서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보내 나는 놀면 돼 밥 먹어 먹고 근데 이제 와서는 아빠 엔비디아 그래픽 깔아줘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야되니까 돈 줘 이러죠 애들 혼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한 2주 전에 약간 약 30분 정도 유튜브가 한 번 끊어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는 아 모를 것 같은데 대다수 우리는 우리는 적어도 잘 안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탑10 뉴스가 다 그거예요 언제 다시 나올 거냐 유튜브 언제 틀어줄 거냐 유튜브를 언제 너희들 망해라 이 새끼들 왜 안 다 그런 얘기로 다 도배가 됩니다 이미 유튜브에 완전히 다 빠져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애들은 적어도 근데 뭐랄 게 아니고 배워서 그래요 올 때부터 그럼 이제 우리는 물론 이건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내용은 들리겠지만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어 이거 유튜브가 누구 거냐 유튜브가 누구 겁니까 알파백 구글이잖아요 구글 어 구글 거네 대한민국 지금 네이버가 왜 안 돼요 네이버는 애시당초 안 되는 뉴스로 간 거죠 구글을 열고 네이버 열면 뭐가 찾아야겠어요 구글은 내가 뭘 찾으러 왔지 하는 거에 집중하게 돼 있죠 왜 네이버는 왜 네이버는 내가 뭘 찾으러 들어왔다가 어 무슨 무슨 갑자기 무슨 뭐 네 명을 누가 죽였네 뭐 막 그런 뉴스 나와요 나는 원래 내가 뭘 찾으러 왔는데 그 다음 뉴스도 또 봐야죠 어 누가 뭐 연예인이 얼굴 긁어갖고 뭐 피스가 났네 뭐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다가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조차를 못 느낍니다 몰라요 그럴 때 오는 휴지 굉장히 크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내가 검색하러 온 사람이 그걸 네이버에서 이제 인지하고 있죠 인지하고 있죠 때는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생각보다 많이 늦었어요 대한민국에 아마 구글 구글로 검색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오 대단하신 분 그거 너무 적극적으로 손을 드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멀어갖고요 가까이 앉으시지 나중에는 가까이 앉으세요 네 이거 기업교입니다 이거 한국의 기업교 예 예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그냥 제가 농담이고요 이따 앞으로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럼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되죠 네 구글 대한민국에서 거의 안 쓰죠 안 써요 근데 유럽 가면 얼마입니까 유럽 가면 얼마나 씁니까 유럽 유럽 우리가 아는 흔히 현진국 구글 사이트 90%에요 90% 그래서 유럽에서 뭐 맞았어요 얘네들이 반 독점 벌금 받았죠 5조원 그냥 내죠 껌값이니까 바로 내죠 바로 그냥 바로 냅니다 아 네 하고 내죠 그럼 뭐 얼마나 된다고요 얘네가 벌어드는 돈이 얼만데요 근데 결국 그렇게 가는게 맞는거에요 원래 원래 그게 맞다니까요 원래 맞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은요 누가 돈을 벌까요 지금 삼성이 열심히 만들어서 언제까지 만들까요 계속 다 있는데 스마트폰 주머니마다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두 번이마다 막말로 솔직한 얘기로 뭐 중국 가면은 중국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껍데기 씌운폰 하고 껍데기 안 씌운폰 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국 가면 중국이 대시장이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팔려야 돈 벌죠 중국 가면 이렇게 껍데기가 힘든거 하고 비가 가르지 않는 차이 껍데기를 깎이지 않는거는 애플폰이죠 여기 사과가 보이죠 다 끼죠 다 끼죠 막 무슨 뭐 샤오미든 다 끼죠 저도 끼왔습니다 네 그렇게 끼죠 그 자체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삼성은 앞으로 뭘 벌어야 됩니까 기계파라고 벌어야 됩니까 애플은 뭐가 있어요 ios라는 애플 앱스토어라는게 있죠 돈을 벌면 되요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죠 선생님 쓰는 핸드폰 번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애플 앱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얘네 거에요 구글 거에요 구글 거 왜 구글 거에요 구글 거 제가 앞에 계신 선생님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놀래 계시겠지만 선생님 마저도 이미 주변에 지금 제가 한 1분만 얘기하시면 30개 종목을 얘기해요 미국 기업을 내가 내용을 몰라도 내 그냥 일상 주변에서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나이키 신고 다니고 언더움을 좋아하고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네 이미 페이스북 좋아요 막 누르고 있고 스타벅스 우리 손자는 왜 이렇게 스타벅스 가는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고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 미현지에 있는 hts입니다 여기서 보고싶은 거는 보고싶은 게 아니죠 보여지는 거는 딱 라인차트 그리고요 얼마에 거래되는지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게 다입니다 심지어 오른쪽 거는 피델리티 거에요 피델리티 거 피델리티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더 현란한 찬트가 들어가고 더 현란한 우리가 뭐 정말 매매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외국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현황이 들어가야되고 여러가지 긴급 뉴스가 막 올라와줘야되고 테마주로 딱 다 업종을 분류해주고 남북 경협주라든지 무슨 뭐 뭐 해서 다 분류해주고 여러분한테 아무리 보여줘봤자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미국 역사상 120 역사상 여러분들 투자자분들한테 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예? 뺀게 빠져있는게 아니 좀 더 좀 더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그런게 빠진게 득이 됐죠 네 빠져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뭐냐면 아니 그 잘난 구글은 AI 진짜 짱 먹는다며 뭐 알파고도 나와서 막 하고 우리 막 바둑도 이겼는데 왜 주식같은 프로그램 안 만든대 주식으로 그 엄청난 기술을 주식에 매매 시스템에 붙여갖고 해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다시 그럼 올라갈까요 위로? 지금 아까 존복을 그 노인네 분이 얘기했던 워낙 없이 얘기했던 거 다시 올라갈까요? 시장은 누가 누가 알 수 있다?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당장 월요일날 반등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한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한국 얘기 나왔어요 하여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걸 저한테 강의 안 듣고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이거 도대체 나보다 눈을 감고 매매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세요 눈을 감고 매매하는 거냐 원래 애시당초 주식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런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업을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왜 필요하죠? 외국인이 뭘 샀는지 왜 필요하죠? 대한민국처럼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완전히 보유종목이 엇갈리는 나라도 없어요 전세계 1등입니다 1등 너는 이리로 가면 나 이리로 간다 를 무려 15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까먹은 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우리가 기관 가는 길이라고 외국인 가는 길이라고 개인 가는 길이 갔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다 했다 2017년도 작년도에 미국에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의 공통으로 많이 산 종목이 뭡니까? 1등 팡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을 애플 보는 시각이 왜 개인이 다르고 외국인이 다르고 기관이 다릅니까? 같은 거죠 같은 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거 아 정말 안일한데 이거 장호석 정말 찍어주고 애플이야 그러면 아 이 사람 공부도 안하나? 아 씨 무슨 애플 찍어주고 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집까지 왔다 왔다니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기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어떻게 왔어요? 대한민국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릴 때 그거 하라고 물리는 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10년 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이런 거 열 배 가겠죠? 대한민국 곧 따라갈 겁니다 지금 주식 사회죠?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가거든요 브라질 국채? 아 우리나라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브라질 국채가 세상에 8% 2007년도에 2008년도에 8% 10%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세상에 이자를 근데 그분들 어디 갔어요? 폐화라로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어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어요 중국으로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방에 찌른 게 뭡니까? 젊은 애들이 비트코인에 다 넣었죠? 등록금까지 비트코인 어디 갔어요 비트코인? 지금 얼마나 빠졌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ETF에요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니고 ETF를 가지고 93%가 빠졌죠 주가가요 천원 터넣었더니 거의 안 남았어요 주머니에 그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아 씨야 그래서 미국 잡았더니 장구선이 얘기했고 미국 잡았더니 이것도 마지막이네 씨 막차 탔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제가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말을 세게 하죠 제가 16년째 이거 세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한두 분 정도 아 내가 아 정말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해외 이민 해외 취업 달러가 빠지면 전부 다 인천공항으로 가잖아 인천공항으로 자식만 미국에 보내지 말고 달러도 가져가자 달러 안 하시죠 잘 달러 갑자기 언제 환전해야 돼요 뭐 지금 뭐 얼마 하면 1050원 어디는 1060원인데 별로 그 의미 없어요 10원 20원 뭔 차이 있어 달러를 가져가야 여러분들 방어가 된다니깐요 나중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달러하고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안 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미국 주식 역사상 이 파란색이 불마켓 우리가 흔히 아는 황소시장에서 이 빨간색이 반대의 베어마켓이죠 역사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아 내가 무슨 전기를 받아서 아 내가 주식에 전기가 느껴지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전기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공매도는 다 죽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아작 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죠 2009년 3월 9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리만 사태가 회복되고부터 넷블리스가 58배 야 미쳤다 58배에 울타뷰티는 화장품입니다 54배 유미나티 렌털은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중공업 장치를 빌려주는 회사 아마존은 다 아시죠 30배 엔비디아 28배 와 대박이네 대박 나 이거 지금 미리 알려주지 왜 못해 왜 내가 못해갖고 이렇게 돈을 못 버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가져온 표인데요 워낙 표가 커갖고 제가 확대시켰어요 장이 이렇게 올라왔죠 2009년 3월부터 다시 보여드릴까요 3월부터 넷블리스가 60배 왔어요 60배 그 오는 동안에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5%만 빠지면 지수가 5% 밀리면 다 기록합니다 이제 5%가 빠지면 기록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맨 하단에 5.5%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2009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쭉 기록 다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맨 위에 노란 게 있죠 노란 거 지금 왜 빠지냐 인플레이션 공포 그죠 금리 올리니까 그거잖아요 표면적으로 아니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금리 이상하는 거 그 다음에 차이나 무역 분재 나오죠 네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주택 지표가 안 좋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 지식이 빠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뭐 왔다고요 종목이 아까 아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때인데요 나오잖아요 중국 문제 이게 2016년 초반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죠 장애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다 우린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 잊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 당장 그 주식시장에 아침에 보니까 이제 정말 조종장으로 가는 거냐 침체로 가는 거냐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죠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추가 안되죠 여기에 여기 추가되지 않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게 제 직업이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않죠 환영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여기에 기업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망가진다는 얘기 나오면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다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러면 정말 버핏의 얘기처럼 딱 hts 지우고 그냥 눈을 가려야죠 아니면 타팔든지 그 얘기가 없었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없어요 워라모 PC 집에 가 사무실 가면은 단말기가 PC가 없어요 TV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노이즈 라는 거예요 제가 점점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 이 새끼야 지금 막 뭐 믿고 저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제가 여러분도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시창이 빠지면 도망가야 돼 제가 그 증거를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에서 말하는 주식 투자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약간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가르치죠 쭉 보게 되면 20년 보유하면 100%요 주식을 내가 절대 잃지 않고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면 나는 언제 팔 거야 그럼 나 20년 뒤에 그러면 왜 20년까지 보유하세요 그럼 20년까지 보유하면 손실을 안 본대 주식 역사상 아 그럼 막 또 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한국의 통계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30, 40년씩 투자하실 분들은 질비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주식으로 재택가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득보자 주식 베트남 같은데 건져갖고 한번 열배시 튀기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고 뭐 할 게 없어 없어 할게 이거 제가 이거 미국 거잖아 여러분들 다 관광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나오 대한민국 데이터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표 하루 보유하면 얼마예요 손실 확률이 거의 절반이죠 한 달 절반 가깝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20년이면 뭐예요 제로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아닌 숙을 이걸 내민다고 그러면 그거 정말 이상한 나라 주식시장이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먹어요 보유만 하면 근데 나는 왜 깨먹었을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주식을 네 말만 듣고 샀어 산다고 쳐봐 그러면 2007년에 사는 거 2007년 12월에 왜냐면 2007년 10월이죠 왜냐면 이게 금융위기 오기 직전 고점이에요 고점 금융위기 오기 직전 고점 닷컴법을 잇기 직전 고점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다 우리처럼 우린 정말 운이 없죠 개인들은 삶만 빠지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시기에 고점에서 사는 겁니다 주식을 미친 거죠 거의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원금이 지금 18만 4천 달러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제 논리대로 쳐서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치죠 40년만 보유합니다 40년 보유하면 18만 4천 달러가 100만 달러가 넘어가요 이것도 약간 뭔가 좀 나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다 제가 글자 적어놨어요 2018년 4월 29일까지 제가 금융위기 올 때부터 2018년 4월까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5% 예 만약에 배당을 포함하면 6%까지 좋아집니다 그거 다 까먹는 거 다 다 회복하고도 이렇게 좋아져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궁금증한 거 애플 갖고 얘기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더 쉽게 드릴게요 애플이 2월달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동평균 딱 하나만 봐요 하나 뭐냐 200일 이동평균 차트 분석이 아니고 200일 이동평균 딱 두 번 빠집니다 두 번 애플 주식이 연초에 똑같은 얘기였죠 연초에 똑같은 어떤 금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세상에 천하의 애플이 200일 이동평균에서 하이하는 날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죠 증권사 애들한테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김과장 애플 샀더니 벌써 200일 데드프로스 아니야 이거 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일단 현금 하시죠 현금 하시고 아니면 좀 더 낮은 가격에 대해서 하시죠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저점 찍고 한 번도 안 지고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가요 생각처럼 자 여러분 주식이 잘 빠 잘 보세요 잘 빠집니다 아 빠지 저쪽 잘 빠졌죠 요즘은 저점이죠 자 사세요 올라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표현을 치면 내 자는 동안에 하락이 오고 내 자는 동안에 상승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고객님 전화 끊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뭐 아니 주말에 놀러 좀 가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장만 봐요 맨날 시장만 봐요 MTS 지우세요 MTS 나 어차피 제가 고객도 아니고 아니 저희 팬분들 다 그렇게 저기 적응이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럴까요 아 지우세요 그런 거 왜 쓸데없는 거 보냐고 그럼 그 논리가 뭡니까 이걸 보여주죠 제가 진짜 오래된 데이터야 이거 여러분들 못 봐요 여기 아니면 자 2007년 이때죠 금융위기 때 이때요 주황색이 주가고요 현재 파란색이 EP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 계절별로 등락은 있어요 근데 빠졌나요 실적이 안 좋아하나요 실적이 빠졌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그 주식에 대한 실적이 좋아서였지 여러분들 주식을 보유했는데 정치적인 매크로적인 어떤 부분들 남북 문제 트럼프에 대한 문제 트럼프 중간선거 그것 때문에 주식이 보유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식을 보유하시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1도 도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그걸로 주식을 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게 금융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23번에 이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23번에 사람들이 23번에 멜토 왔다 말까 하는 손가락에 나갔다 말까 하는 이런 우린 다 잊었지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23번 동안 그런데 결론자 얘기하면 바뀌냐는 거죠 기업에 대한 실적이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주 흔한 흔한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말 흔한 거 이걸 보여드리면 실제 괜찮네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면 주식장을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은 들어온 이유가 제가 단추 잘못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이제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애플에 대한 주황색 역시 출적이고요 차트 모습입니다 틀려요? 틀리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거 아니에요? 센티멘트 투자 심리 미칠 것 같아 아주 아중날 것 같아 조급증이죠 이거 하여간 빨리 빨리 저기 내가 절반 반투박 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뭐 단계자금은 뭐 제가 좋게 말해 단계자금 썼지만 내버리지 쓰는 분 대출받아 쓰시는 분도 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주식 하지 마셔야죠 그분은 확신도 없죠 이런 거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내가 적어도 주식을 이렇게 실적을 보고 산 적이 있다 심지어 이런 차트가 있다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순간 크게 저기 증권사는 단단히 마음 먹어야죠 매매? 안 일어나죠 매매 안 일어나요 뭐 여기서 이렇게 요런 거 드시려고 해요 요런 거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팔고 점심에 사서 샀다가 마감에 팔고 그렇게 하시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한두 달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두 달은 저 제 후배들한테 조금 혼나죠 차라리 게임을 하라고 차라리 게임하는 게 백번 났죠 왜냐면 돈은 많이 안 잃으니까 돈 잃은 지름길이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구간에 빠지면 팔 수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근데 실적이 계속 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현재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재 모습인데 이게 주가 이게 주가 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주가가 679% 올라왔어요 7배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위에 있는 거 EPS EPS는 10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1230%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매출 현금 흐름 다 보세요 다 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에요 뭐 하나 꺾이는 게 있는지 팔류가 뭐가 있어요 팔류가 없지 내년 이건 지금 당장 얘기지 미래의 모습도 보여줘 이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냥 흔한 차트에요 미국에서 이게 실적에 대한 차트거든요 지금까지 보라색이 지금까지 차트에요 실적에 대한 모습 예상 그 다음에 하늘색이 예상이에요 예상 2019년 쭉 가서 꺾여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죠 왜 안 꺾이냐 그러면 어떤 분이 무슨 뭐 야 애플 앱스토어로 갖고 돈 벌고 있잖아 돈 엄청 벌죠 애플 앱스토어로 애플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들으시는 분 안 듣죠 애플 뮤직이 한 달에 7.9불에요 8달러 한 만원 정도 하죠 현재 가입자 수가 3,400만 명입니다 아 3,400만 명 뭐 조금 되죠 돈이 조금 되요 돈이 근데 애플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오는 사람 내가 적어도 팀쿡이 내가 예상하기에는 5억인데 5억 명 중에 지금 3,400만 명 가입한 거죠 그 중에서도 한 명이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아휴 저거 뭐 너희 너희 너희들이 막 흔히 얘기하는 막 그런 제가 제가 얘기했죠 제 30%는 다 미현재 듣는 분이에요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존의 괴물 같은 주식이 정말 1년마다 두 배씩 올라요 그냥 따블 따블에 따블 따블 올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못 사죠 왜냐하면 아 본부장님 좋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쭉 빠지면 살게요 내가 절대 못 사죠 왜 시세는 가깝죠 실적은 멀어요 이것만 보면 절대 못 사요 들어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들어가면 또 물릴 것 같아 이거 보여드리죠 실적하고 보세요 제가 왜 이 아마존을 괴물이라고 그러냐면 정말 괴물이 아니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명의 보유견 한 명만 보유견 전체가 다 스트롱 바위 의견이 물론 실적이 이번에 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제 언제 지나고 보니까 언제가 여러분들 제가 딱 언제가 포인트였어요 언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맥점이니까 맥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등락할 때 사야죠 주워야죠 왜 실적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한국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을 제가 EPS하고 실적하고 다 연금도 시켜서 이거 엑셀을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그릴 수 있어요 그린 게 여러분들 네이버에 나오는 투자전략란에 미래에셋에서 지금 어닝스 리비전이라는 기사를 올려보내고 있어요 그거 안 보시죠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파동을 내가 진짜 내가 온갖 차트에 차티스트 같은 거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매매하실 거냐 언제까지 내년도 내후년에도 숨 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매출의 모습이 이런 게 없어 이게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게 아마존의 매출인데 매출이 진짜 제가 왜 일등기업이 됐는지 내가 인정한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월마트거든요 월마트는 진작에 아정났죠 월마트를 집에 보낼 뻔했죠 집에 안 갔죠 간식이 살아갖고 어마어마해요 아니 지금 애플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시청 합치면 한국보다 크죠 두 개가 8000개 거래할 수 있어요 미국 시장 종목이 8000개 8000개 단 두 개가 미국 시장 단 두 개 종목이 한국보다 커요 우리는 그 1% 시장에서 아동관도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그림이 굉장히 길게 돼 있으니까 심지어 닷컴보볼 때도 매출이 올랐어요 쑥 올라오죠 그럼 닷컴보볼 때 팔아야 될까요 아마존도 역시 예상치를 보면 엄청나죠 예상치가 엄청나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그 일부 아이비는 일부 아이비는 내년에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얼마였을까 아마존이 지금 이제 1700 800 왔다 갔다 오는데 작년 이맘때 1000대 1000불이 안 갔죠 정확히 1년만에 두 배가 된 거예요 또 아마존이 그래서 내년에도 또 두 배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근데 우리는 막 인정하지 않죠 아 이 새끼 뭐 미국은 다 인정합니다 정말 시장이 그렇게 좋아진다면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요번에 시장이 이렇게 나왔죠 잘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거지 보세요 매출은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매출이 566억 달러인데 지금 570억 달러 한 5000억 달러가 좀 적게 나왔어요 정말 적게 조금 적게 나왔죠 근데 전년동기 대비 얼마에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이렇게 공룡같은 기업이 전년동기 대비 30% 가까운 매출이 올랐어요 이건 아까죠 EPS 보세요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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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가 3달러였는데 지금 5달러를 보고 전년도에 52센트였어요 52센트 EPS가 10배 올랐어요 10배가 10배가 커졌어요 근데 왜 빠졌어요 야 예상치 야 예상 찍어 야 예상 찍어 이거 못 맞췄잖아 이거 미국은요 정말 되게 짜요 점수 안 줘요 다 맞춰야 돼요 매출 EPS 예상치 다 맞추고 전년동기 대비 다 맞추고 심지어 가이던스까지 다음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야지만 3박자가 맞아야 주가가 올라와요 안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을 많이 썼어요 너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냐 물론 비용을 쓸 수 있는 쓸려고 쓴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음성 기반 컴퓨팅 장치 이런 것들은 써야죠 근데 비용이 22% 증가했다 그 다음에 4분기에 별로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가를 빠트린 거죠 얼마나 빠지겠어요 한 9% 빠졌죠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아까 보시는 차이트 말고 이게 정말 엄청 내가 구하기 힘든 거 아니냐 제가 비자를 다시 갖고 왔어요 비자는 다른 사이트인데 이게 잭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검은 게 역시 주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맨 저기 밑에 있는 게 2014년도 예상치 실적 예상치죠 근데 보라색 2015년 그 다음에 요게 2016년 17년 18년 굿 이미 제시한 예상치 대로 주가 가죠 자 여기서 영어가 나왔다 아 약간 나왔네 리벤유가 내보뉴 내보뉴 나왔다는 거 말고 EPS 어니퍼쉐어라는 그런 영어 말고 뭐 있었다 엄청나게 막 제가 무슨 뭐 그 파이낼처 스테인먼트라서 쭉 나오는 재무재표를 갖고 와서 여러분도 설명합니다 재무재표 보십시오 매출이 뭐 몇억 몇백억 달러에서 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나요 그림도 못 보세요 색깔 그림 색깔 끝나죠 비자 비자 가죠 엄청나게 가죠 비자는 비자는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40억장인데 발급 카드수가 나도 지금 비자 카드 있는데 여러분 비자 카드 안 써요 비자 아니면 마스터 지금 어디 가겠어요 그분이 나는 뭐 비씨 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비씨는 다 거의 제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카드 밑에 써 있잖아요 비자하고 마스터 써 있어요 다 얘네들 돈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쓰든지 여러분들 결제하는 순간 딱 딱 가죠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이제 너희들 좀 있으면 아줌날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이 비자가 최근에 비트코인 때문에 약간 주춤한 적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이 비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비자의 치명적인 그런 비자의 어떤 약간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비트코인의 장점 비트코인이 물론 돈도 안 들고 좋죠 우리가 쓰기에 손꼬막을 내릴 때 근데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은 1초에 7번 밖에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일어나요 처리를 못해 비자는 얼마에요 1초에 얼마입니까 1초에 얼마에요 3만 4천 건을 처리하죠 그걸 안 하면 내가 딱 긁었는데 모르시겠다면서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말 변동폭이 정말 죽여주는 종목들이죠 여러분도 아마 되게 좋아할 거에요 순식간에 한 뭐 몇 배 가죠 여기서도 지금 2010년도 보면은 10불짜리가 60배까지 60달러까지 60달러까지 6배 그냥 갑니다 흐름만 잘 타면 그러면 야 이것도 너 아까 얘기했던 차트에 접목시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예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급등하는 구간만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만 이 빨간색 구간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빨간색 구간 네번영하고 EPS가 올라가죠 아니 여기 영어 없잖아요 영어 없죠 그냥 대부분의 지금 미국은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사람들이 다 사고 있구나 알고 여러분들 영어를 많이 쓰는 영어를 쓰지 않아요 이제 다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많이 빠졌지만 쭉 많이 올라왔죠 엔비디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은 기간 동안에 차트는 빼고 그 차트는 빼고 실적만 실적만 EPS는요 EPS는 329% 3배가 올라왔죠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포 넷플릭스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제가 다 못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페이스포 마찬가지 넷플릭스 마찬가지 다 실적이 좋아져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맨 위에 있는 게 레버원 매출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영업이 그 밑에 있는 게 EPS입니다 GE는요 GE가 주식이 엄청 빠졌거든요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거 저점에 사고 싶은 생각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EPS 실적이 심지어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차트 선 그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점을 찾을까 노력하겠죠 저점이 언제 나올까요 의미 있는 저점 저점 이 구간이 다 지나야겠죠 현재 여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현재 이게 만약에 반등하면 얼마나 반등하겠어요 이걸 비꼬는 말이 그거잖아요 데드켓 바운스 죽은 고양이 뛰어오른다 그거 잡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잡아봐도 소용없죠 끊임없는 타락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길게 볼게요 길게 이 파란색이 EPS 실적이고요 이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좋아져요 언제 좋아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예상치거든요 녹색이 올해는 지나가야겠구나 적어도 그죠 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사 분들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이걸 보신 분이라면 맞죠 이 구간은 지나가야겠죠 이 구간이 지나야 돼요 이걸 가지고 GE를요 GE가 저점에서 매수할 종목으로 수두룩해 나옵니다 막 엄청 세상에 제널럴 일렉트리가 얼마나 큰 회사였는데요 과거에 1대 시총 1위였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총 1위였던 기업인데 지금 아장났잖아요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손이 근질거리겠습니까 바닥인지 언제 알고 싶어 바닥은 당장 안 들어와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저와랑 같이 딱 이 차트를 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는 GE를 사고 싶다 아 나는 너희들 다 이쪽 나는 나대로 갈 거야 난 고집이 있는 사람이거든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무겁죠 제가 좀 재밌는 얘기해 드릴게요 대박주죠 대박주 왜 대박주라 도대체 맨날 여기 디즈니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내가 디즈니 T도 만들었어 디즈니 T예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게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짤려있지만 디즈니 주권을 제가 보여드릴 거 같은데 제가 우리 T도 제가 기념으로 문제를 맞추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 하나만 내가 흔히 이렇게 저기 증권사 세미나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 서비스 저기 세미나 다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못 본 거 얘기하지 않은 거 언급하지 않은 거 수요 수요 아니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거 그냥 기념입니다 기념 물론 입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듣는 얘기가 흔한데 없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네 선생님하고 저 뒤에 아까 그죠 그 두 분은 제가 책을 드릴 거 이따 와서 받아가지고요 차트 설명 안 하죠 수급도 없죠 누가 뭘 샀으니까 그리고 뭐 테마주로 분류하지도 않죠 디즈니도 실적대로 가는 거예요 천하의 디즈니도 디즈니가요 이렇게 한때 4배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죠 박스 끝에 갇혀져 있어요 디즈니 아 모르시겠지만 디즈니 최근에 이슈가 뭐예요 디즈니가 물론 우리 영화 되게 좋아하지만 21세기 폭사를 인수해갖고 지금 넷불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디즈니가 넷불스에 디즈니 콘텐츠가 들어가는데 다 계약 끊고 자체적으로 이제 나도 한번 넷불스랑 사업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슈거든요 그런게 이슈입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려고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장이 빠진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년 이거 내년 모습이에요 내년도 2018년 2019년 20년까지 EPS 올라가는 거 우리가 배운데로 치면 지금 주식을 사야됩니까 안 사야됩니까 디즈니를 아니 그냥 주식을 사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디즈니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선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게 주권이거든요 디즈니 주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좋은 그림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거 주식을 선물해요 선물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 선물하고 싶으시죠 디즈니 주식이 올라갈 이건 애들의 꿈과 희망인데 난 디즈니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미키마우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선물을 줘요 이렇게 제가 T로 맞춘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잘나가는 기업 내가 실적이 좋은 기업 투자하는 여러분들 그게 방법이에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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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주권 이게 디즈니 저기 있는 게 페라리죠 페라리 페이스북 페라리 차 없으시죠 아 차 사야 되는데 그죠 한 방 딱 쳐갖고 사야 되는데 아 우린 대신 주식 사면 되잖아요 우리 주식 사면 주주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껏 차갖고 있는 사람보다 아 우린 주주인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일반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애기들하고 같이 입잖아요 이게 제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주식 갖고 아이온 디즈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하시고 하라고 좀 말씀 제가 이제 목이 아파갖고 좀 쉬었다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여러분들 좀 약간의 처음 보는 그림도 많고 처음 보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어 좋은 얘기는 다음 2부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바로 또 2부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 위에 오른쪽 분 아세요? 오른쪽 분? 모르죠? 뭐 아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조지소루스 네 이분은 이제 비레크만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저쪽에 이제 누구죠? 아니 저기 카라이칸이구나 카라이칸 여기 조지소루스 워런 버핏인데 다 노인분이고 이 사람만 젊어요 나이가 되게 젊어요 비레크만도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데이비드 아이온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저는 이쪽 가서 매매하고 싶어요 이분들과 같이 미국에 작전주가 있을 것 같다 막 막 손가락을 막 끌어올려갖고 뭐 여러분들 눈을 왜곡시키거나 막 있지도 않은 뉴스를 퍼뜨려갖고 뭔가 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없죠 한 백년 감염 없이 백년 살 작정하면 가야겠죠 그렇게 해야겠죠 그냥 백년 삽니다 백년 SEC에서는 그런거 하면 저는 여기서 매매하고 싶어요 여기서 선택은 여러분들과 달려있었죠 제가 항상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하면서 못하신분들은 지그노가 혼을 내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는거 한 17년동안 열려있었어요 16년동안 열려있었죠 안한건 여러분들이 안한거에요 그러니깐 미국장 많이 올라왔네 어우 진짜 뭐 언제까지 올라가는거야 여러분들이 하신거죠 아니 너무 당연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분이 구글가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국내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냉정해보자는거죠 냉정하게 너무나 명확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무슨 애국심을 얘기하자는게 아닙니다 내가 애국심이 없다 그런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런 쪽에 가서 매매하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매하고 있고요 제가 또 근데 주식만 좀 이렇게 하지 제가 워낙 저기 세상 물점을 몰라갖고 뭐 물건 사면 다 사기 맞아요 저도 다 사기 맞고 뭐 시장가면 막 이상한거 사고가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야돼 저같은 사람이 어디가야돼요 시골 시장가면 할머니한테 당하죠 할머니한테 썩은거 사자고 사오잖아요 집에가면 와이프한테 바꿔와 이러잖아요 저같은 사람이 어디가야돼요 마트에 가야돼요 마트에서 속이겠습니까 아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속이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패드기 치면 되죠 앞에가서 사람을 뭘로 알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당했는데 어디가서 얘기할거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거에요 어디로 가느냐는 어디로 가느냐 아까 투자의 대가들 이거 이제 잘렸으면 골드막삭스 블랙락 모건스테닉 누가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셔야겠죠 누가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 미국에서 저거 처음 예매할 때 물론 시도가 있죠 시도가 어떤 가격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시도가 있지만 1초 2초 정도면 끝나죠 그냥 시장이 잠잠해지죠 얘기를 다 보고 있죠 가격 왜곡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게 뭐냐면 야 꼭 실적대로만 가냐라고 물어보시는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큰 시장이 열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기준대로 갈 수 밖에 없죠 난 아니야 난 실적이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그러시거든요 혼자 혼자 그러시면 그런 주식 하시든지 그런데 그러려고 하시는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혼자 나의 고집을 피규어해서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집단지성의 힘이 실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마켓 죽썼죠 이것도 하나의 이유죠 이게 나스닥 지수고 이게 S&P500 지수인데 아니 국경이 어딨어요 돈 버는데 가셔야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돈 버는데 가는게 맞지 않아요 돈 벌면 아 심지어 몽골 못 가겠습니까 몽골 주식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돈 번다는데 내가 좀 배워서 하면 되죠 근데 그나마 또 미국이에요 돈 버는 데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미국 기업들 내가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내 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런 기업들인데 모르는 기업들 아냐 이제는 이제는 증권사 직원 애들은 저한테 와서 저 본문장 영어가 혼납니다 이제 영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핑계이뿐이었지 한국식이 훨씬 더 매매 돌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뭐하러 여기 있냐 이리로 올라와야죠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제가 아까 보였죠 2004년대 중국 물리면서 세상에 중국처럼 많이 하는 사람도 제가 중국 가지고 세미나 하면 이거 100배 모이죠 100배 이거 10배 갑니다 막 10배 가요 이거 중국이 한국처럼 되면 10배 갑니다 다 하시는 거죠 한 번 거래정지 당하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데 중국이요 아니에요 혹시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 작년도에는 좋았어요 장이 너무 좋았죠 장이 너무 좋았고 한국도 이게 한국 ETF입니다 49% 50%가 올라갔죠 미국 이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이 좋았어요 작년에 작년 얘기 작년 얘기 좋을 때 좋은 거 좋죠 올해 보세요 이게 올해입니다 나쁠 때는요 미국 근근이 지금 이게 노란색 친 게 SPY 스파이라는 게 미국 지수예요 근근이 플러스 건이죠 한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말도 안 되죠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중국도 많이 빠지고 있고 전 세계 다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미국 120 역사상 차트인데요 선으로 보여드리면 더 명확해지죠 장이 올라왔죠 끝까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먹었을까요 아니었을까 여러분의 판단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는 있지 절대 나는 다 이리로 가도 나 혼자 이리로 가는 사람이라서 무슨 아까 지휘 같은 거 혼자 매수하시는 거죠 혼자 나는 막 고집 피우고 아 실적도 상관없어 나는 내 초기 문자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실적을 보고 찍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예요 실적이 좋은 걸 내가 확인하고 사시면 이렇게 돼요 그게 원래 그러려고 하신 거잖아요 주식투자를 그러려고 하신 거지 실적이 아니고 무슨 뭐 꼼수 무슨 뭐 작전 이런 것 때문에 주식투자 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을 때가 요구 안 했죠 2012년 16년에 그 유명했던 대한민국의 박스권 월가에서도 이거 갖고 얘기했어요 월가에서도 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지금 박스권이라는 얘기 다 갇혀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긴 기간 동안 3.96%요 물론 지금은 뭐 이게 2016년까지 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요 연평균 15.5% 올라왔죠 여기 여기 누구 어떤 분이라도 어떤 분이라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배당까지 다 포함시켜서 복리계는 올라오면 반토막나 주식투자 따블를 냈을걸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예매하지 말고 MTS를 지우고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국경제TV만 보고 중국TV만 보시면 안 되죠 꽃잎 하나만 보시면서 그냥 아 그냥 무관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한다는 역할이 났으면 다 회복됐죠 다 회복됐어요 안 하신 것 뿐이죠 제가 제가 올 봄에 혈을 찼어요 막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는 거죠 세상에 다 물어봤더니 어우 달러가 너무 빠져갖고 여행 안 갈 수가 없어 세상에 1050원이야 달러가 전 그러죠 그거 좀 저축할 생각은 없냐 이것 때문에 저축할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나 이해가 안 된다 외국인은 돈 따라 가는 거예요 돈 높은 쪽으로 가요 우리는 원화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만원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만원은 변하지 않아요 만원의 가치가 변화가 안 바뀌죠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지금 연안연을 크게 메이저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메이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틀려요 얘네들 원달러 환율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기준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주식을 갖고 있냐고 이런 거죠 안 갖고 있죠 왜 이거 빨리 네가 사과라 더럽게 바래봐도 소용없어 그게 원리니까 그건 원리예요 원리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H모 자동차 그 정도 실적 쇼크면요 미국장에서 끝났죠 그냥 끝났어요 그 주식은 이미 그냥 SEC 조사받아야 돼요 SEC 아니 실적이라는 게 조금 어긋날 수 있죠 지인은 지인은 실적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인은요 실적을 너무 틀리게 계속 얘기해갖고 SEC 조사받았어요 너희도 이거 개뻥 치는 거 아냐 이거 맨날 조사받아요 너무 객차가 크면 근데 다 그러니 하잖아요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그건 하루만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차트 그려가면서 저점 찍고 있잖아요 저점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와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사고 점심에 파세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움직임인데 갑자기 해외여행 가시던 제 아는 지인이 나도 돈을 사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죠 형님 영어도 못하셔서 주식도 안 하시는 분이 또 그때는 또 영어도 하신다는 거야 그래도 웬만큼 하지 여행 자기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아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영어가 백끝났죠 베트남 주식은 어떻게 베트남어 하시는 거예요 베트남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인데 더 어려운데 훨씬 아 자식들한테 공부도 지키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은 웬만한 기억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아빠 엔비리아 잘 나간다면서 잘 나가 니가 그 게임하는데 인마 돈 안 벌겠냐 엄청나잖아요 지금 엔비리아 장착하지 않으면 화면이 구려 이렇게 하거든요 다 알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컴퓨터 키면 아니 MS 마이클 소포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 번 얘기해도 안 사시잖아요 맨날 보고 있는데 하여간 답답한 1% 1% 전 세계에서 1%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만 보지 말고 외국인이 보기에 1% 시장이 얼마나 큰 기대와 어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왜 올까요 그냥 쓱 왔다가 쓱 가는 거죠 아니 제가 외국인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외국인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쨌거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어올 때 보고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 여기신 분들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시면 깜짝 놀라 여러분들 외국인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대한민국만의 투자 기법을 다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골드막사스나 내가 들어올 때 교육시킬 때 다 있어요 매뉴얼에 대한민국 스타일이 어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팔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는 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을 안 보기 때문에 실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차라리 제가 2월달 그랬어 그러면 형님 그냥 환전하셔가지고 달러가 아니 달러를 왜 달러를 왜 쓰려고 지금 쓰려고 그러는 거냐 2월달에 달러가 싸다는 거야 생각 들으면 달러를 사라 그냥 쟁겨놔라 그리고 쟁겨놓으면 환책이 지금 7% 났어요 그런데 쟁겨놓으면 너무 그러하니까 달러 etf 사라고 달러 etf 이건 달러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 여러분들 주식하고 관련도 없어요 이건 그냥 달러가 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바꿔서 이거 딱 사면 돼 그래서 이거에서 7% 내가 달러를 보유하니까 7% 먹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주식 망가지는 거 원화가치는 어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원화가치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겉으로는 속으로는 막 힘들어하지만 겉으로는 힘들어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은 게 뭔지 아세요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분들 달러로 거래해요 그분들은 달러로 거래합니다 달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신 분 없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는 정말 주식까지는 멀다 너무 주식이 정말 너무 장구석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내가 여기서 무슨 유료 강의를 몇 시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다 듣겠지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6세가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바뀌는 거야 아 이제 나 지금이라도 왜냐면 내가 백사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나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죠 이게 제가 시간을 빨리 넘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16년째 안 했어요 항상 비쌌거든요 항상 항상 비쌌고 대한민국 코스피는 항상 쌌죠 왜 항상 쌌어요 지금 9배입니다 PER이 9배 실적이 저조하니까 9배죠 모르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이건 이제 개별기업이 아니고 미국 전체 시장을 갖고 온 건데요 이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이 이게 지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실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대로 가죠 그림대로 그냥 미국 시장 전체가 그림대로 가요 제가 이거는 한국 거 있어요 코스피 이 그림에는 오늘은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제가 이걸 올리면 엄청 공역 받거든요 하 그것만 딱 드는 거죠 그것만 새끼 봐라 저거 한국에 완전히 아니 저는 실적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만 실적만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은 실적 좋은 기업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게 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주식장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 돈을 벌고자 들어온 거예요 애국심 발휘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한 시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냉정한 시장에 하루는 워너머피 지금 이 워너머피 씨 90세가 내일모레인데 장 빠지면 2달러짜리 햄버거 먹는다니까요 장 빠지면 올라가면 3달러짜리 먹고 햄버거를 맥도날드 가봤어요 거기에 그걸 먹는다니까요 새끼 놀있네가 궁상이 아니고 스스로 나도 진짜 장이 안 좋은데 숙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 있죠 그렇게 해서 나는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림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장이 빠지는데 본인이 참는 게 어렵대요 매도 버튼 누르지 않은 거 그 정도 어려운 거죠 실정만 믿고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우 장우선이 얘기하니까 야 매매 심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죠 아까 안 좋은 상황이 23번이나 있었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다 잊어버리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가면 또 한국 얘기 막 들으시면 어우 큰일 났네 들어가신다니까요 법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참는다는 거죠 참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돈을 물려받은 사람과 진짜 자식과 같이 막 땀을 일고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돈을 잘 쓰죠 그냥 물려받은 사람은 근데 진짜 내가 고생한 사람은 돈을 잘 안 쓰죠 그만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주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파세요 장도 안 좋은데 지금 비껴 가야지 떨어지는 칼날 잡으실까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다시 사자 물론 그 얘기는 정말 이해 안 가지만 파서 올리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그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미래에셋에 있는 자료만 보여 드립니다 이거 뭐 그냥 제 자료가 아니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갖고 제가 엑셀만 보여 드리는데 이건 미래에셋에서 매주 보여 드리는 자료예요 객관적인 자료죠 자 이익조정 비율 이익이 얼마큼 좋아지고 있냐를 보여주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불쑥 올라온 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이익조정 비율이 8.3% 증가하고 있죠 좋아진다는 얘기죠 전 전세계 통틀어서 어디만 올라가냐 미국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엊그저께 나왔던 GDP 얼마 나왔습니까 네 3.5인데 3.5 예상치 3.3 연륜을 따지면 3.5인데 그전 붕괴는 4.2였죠 4.2 4.2 4.2 여러분들 제가 딱 얘기하는데요 선진국에 나올 수 없는 GDP 수치입니다 구경 못할걸요 아마 그 정도 경기기 좋아요 지표상으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어거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남도 올리니까 내 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은데 기업도 좋다 반대로 아시아 쪽으로 와봤더니 제일 안 좋은 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부패에 쩔어 있어요 나집이라고 나집총리라고 그 안에 엄청 해먹고 나갔거든요 안 좋죠 인도네시아 다음이 한국입니다 다음이 지금 이익조정 비율이 15.6%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까요 이렇게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나아질까요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처음 보는 그림이시죠 이런 그림 있었나 이렇게 하시겠죠 세상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이런 그림 안 보죠 직원들도 안 보는데 뭐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저한테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거라 직원한테 마찬가지죠 제가 물어보죠 외국인이 왜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죠 있을 이유가 1도 없죠 ATM이 될 수밖에 없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업이 당장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럴싸한 그림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양도세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양도세 아 진짜 이것만 아니면 내가 할 건데 이것도 매매를 해야지 나오는 거죠 아니 맨날 복권 뭐 사지도 못하는데 복권 당첨되면 얼마 줄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권 생존하지도 않는 분이 내가 너 사서 당첨되잖아 너 씨 내가 너 뭐 차 사고 싶냐 사야지 복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식을 사야지 뭐 아니 안 사는 분들이 제일 뭐라 그래 양도세한테 왜 내냐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세대라밖에 없어요 그리스하고 멕시코는 사실 뭐 우리가 견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이 정도까지 아닌데 없죠 왜 이렇게 부과하고 있냐 바쁘니까 넘어갑니다 그림에 빠져있지만 그 한 1년에 0.3% 거래세 우리가 1년에 얼마 냅니까 1년에 얼마 냅니까 얼마 걷어갑니까 통계에 나오는 건데 기사에 나와 있어요 6조 원을 가져갑니다 6조 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손해보면 안 냅니까 질문 1 손해보면 안 냅니까 정리매매 때 정리매매요 잘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냅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있는 거 세금이 있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헌법에 헌법이든 뭐 하든 간에 근데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대부분은 다 내가 벙벌 세금을 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벙벌 벌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우 나 세금 내고 그럼 벌지 마세요 돈을 안 벌면 되잖아요 그럼 기업은 돈을 안 벌고 아우 나 범위세 내기 싫은데 그럼 돈 안 벌면 되죠 아 나 집 팔하고 양도세 그럼 집 안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벌어서 돈 내야지라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시장 자체가 거의 후진국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무조건 걷어가는 거죠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6조 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6조 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갑자기 양도세 전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낼까요 양도세를 저는 별로 안 낼실 것 같거든요 현재 미국 기업에 내는 게 제가 나와있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현재 700만원대 낸대요 양도세를요 기사 나온 거죠 700만원이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될까요 내가 700만원 세금을 내려면 4천만원 벌어야 돼요 4천만원 버시는 분이 이 돈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자격이에요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250만원까지 하면 심지어 나오죠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그냥 안 내도 돼 적절하게 250만원까지만 시속을 내시든지 계좌를 막 뺏기 만들어 갖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만 나와있나요 예 환창이 비가하세요 달러만 보유하여 달러만 달러만 보유하시든지 근데 증권사에서 보면 13개 증권사에서 지금 보면 신고대행은 다 해줍니다 무료로 왜 해줄까요 무료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만 내가 미국 주식을 계좌를 틀어 가잖아요 그러면 전단지 하나 줄 거야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라는 전단지 줘요 증권사에서 그 그 고객분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증권사가 갑자기 갑자기 막 친절해져요 왜인지 아세요 대부분 다 내요 세금을 5월에 내년 5월 되면 내거든요 세금을 양도소득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주식 하신 분이랑 제가 한번 미팅 한번 주선해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 때문에 망했다 아유 유명해 미국 주식 때문에 내가 돈 다 날렸네 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오히려 그거 표정관리 해야죠 지금은 표정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그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했던 그 얘기 그대로 나왔어요 장구석 본부장에 의하면 시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투자가 장기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내가 농담수에 한 건데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시차도 안 보고 자는데 그냥 자면 되잖아요 자고 일어났들이 빠졌다 그러면 빠졌네 하고 끝나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의 대다수는 1번 해당되죠 한 종목에 몰빵했다 아마존 1억 질러시고 가만히 잠 오실까요 그렇게 안 하죠 포트폴리오 분산을 적절히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영어가 어려워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 애플은 2천만대 팔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누적으로 누적으로 2천만대 팔렸습니다 근데 얼마 갖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주식수가 50만 주가 안되죠 그것도 개인이 다 갖고 있냐? 아니죠 평생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도 해도 애플 주식 안 사죠 여기에 무슨 영어가 필요한지 저는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1440만명 가입되어 있는데 좋아요 열심히 누르지만 안 하죠 안 했죠 매매한 적도 매매가 되는지 심지어 매매가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매장수가 1000개죠 전세계 사이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막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하고 있어요 일본은 30%가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여러분 일본이 와떼나에 부인하면서 조금 더 해 눈을 뜬 이유는 헤어지 실제 실제 한다고요 OECD 평균 30%거든요 여러분들이 100원을 투자하면 30원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일본이 나은게 그거 하나에요 그거 하나 일본 경기 좋죠 지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일본에 대한 악감정 있지만 객관적으로 좋아요 근데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정확히 퍼센테이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100원 투자하면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다 알려드릴까요? 1원 1원 35전 1원 35전 1%죠 1.35% 그거에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다 여기서 보시면서 내가 모르겠다 하는 본 적이 없는 기업이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속을 느끼셔야 돼요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초콜릿 싫어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다 아시는 기업이죠? 다 아는 기업이요 맥도날드 좀 이따 점심에 가서 드실 분도 계실 거고 일단 던킨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까 페라리는 뭐 더 많을 것도 없고요 저 어도비 보여드리면 어 그건 좀 모르겠다 저 pdf 아시죠? pdf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도 아시고 트위터도 아시고 비자카드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구글도 아실 거고 나이키도 아실 거고 아마존도 아실 거고 마스터카드도 아실 거고 지금 본 기업들이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내가 돈이 여유가 작업이 있다 사실 주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정말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워남북핏 주식 살 수도 있죠 날 못 믿겠다 기업을 못 믿겠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희차 때문에 못하겠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밤에 우리가 내가 밤에 일어나서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어차피 어차피 우리는 프리마켓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제가 정규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요 앞뒤로 시간이 또 있어요 장 마감은 거래 때 뭐 인텔 실적이 나와서 장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희 뉴스로 장이 또 있어요 정규장 말고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그때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래가 안 돼요 그 시간엔 어차피 희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일 중요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동시효과도 없고요 어차피 상하학과도 없어요 어차피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도 없고 어차피 실시간으로 증권에서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 매매 동향도 올 수가 없고요 작전도 없죠 그리고 뭐대로 움직여요 실적대로 움직인다 했죠 그럼 뭐 시차가 뭐가 문제예요 밤에 앉아서 뭐 하시려고 딱 11시 저 같은 직업이 이런 거면 장이라도 보시면 되는데 뭐 하실 거예요 한 11시 반에 잤다가 새벽 2시에 파시고 그러고요 의미 없는 정말 의미 없는 혹시 가족분이 증권사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한 폰이나 더 어떻게 매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면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할 필요 없고 그냥 주문만 내고 자면 되고 여기에 또 예약 주문이 요즘엔 또 예약 주문이 얼마나 잘 될게요 예약 주문 딱 내놓고 주무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당장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제가 저희가 저희가 제가 세미나 많이 하면서 세미나 많이 하면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커뮤니티에서 저희 커뮤니티 굉장히 큽니다 예 많이 커요 지금 처음 미국 출시 강의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큽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1번 이거 이겁니다 내가 왜 미국으로 갔는지 내가 왜 미국 출시 갔는지 이게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네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더하면 더 더하면 더했지 뭐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이 세수 현황이거든요 이게 세금이 이게 1년에 한 번씩 걷어요 2016년에 6조 원 걷어갔네요 여러분들한테 갱이들한테 이걸 다 내셨죠 여러분들이 내가 0.3%인데 뭐 10번 하면 3%죠 10번 하면 100번 하면 30%고 근데 따져봤죠 자 10년 전에 100억씩 투자한다고 쳐봐요 개인에서 원하는 종목 기관에서 원하는 종목 외국인에서 원하는 종목 했더니 다 털어먹었죠 개인들은 74억 74% 날린거죠 다 먹었죠 세금은 많이 내고 세금은 내고 돈은 잃고 이게 국세청이에요 자료가 국세청 제가 어디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엄청 좋았죠 물론 요즘에 조금 슬로워하죠 여러분들이 매매 잘 안하니까 증권사에 뜯기고 나라에 뜯기고 내 스스로 뜯기고 난 정말 이해한 건 여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년동안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 저는 왜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대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왜 2017년 미국의 데이터처럼 안 나오냐는 거죠 세 명이 똑같이 애플을 찍었다는 거죠 애플을 사야 돈 번다는 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 못하지만 여기는 뭐가 숨어있죠 이거의 변수는 뭐예요 한방이죠 한방 한방 때문에 내가 주식했지 그까짓 거 배당 그까짓 거 4% 너나 먹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너나 많이 먹고 해라 나는 한방에 가서 남자가 한방이지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미국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매매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똑같이 얘기하죠 차라리 게임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10년마다 바뀌어요 1등 기업이 처음에 60년대에는 AT&T 70년대 IBM에 오다가 엑스모빌 마이크로스포도 왔다가 다시 엑스몰이 왔다가 애플이 왔죠 애플이 2018년도에 1등인데 이게 2020년대 가면 애플이 1등 못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도대체 삼성전자는 얼마나 1등을 오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이 바뀌질 않아요 물이 바뀌질 않아요 물이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물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한다 돈 번다 그러면 다 하죠 다 할걸요 저 US 타계 제가 본지를 알게 되면 이 사업 뛰어들걸요 근데 못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죽었다 깨닫고 못 뛰어들죠 제가 이 한국에서 이런 미국 얘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반을 많이 했을까요 16년동안 제가 왜 자격증을 만들고 왜 이런 것을 계속 할까요 답답해서 하는 거죠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나와서 세밀하는 거거든요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크할 사람이 없죠 다 밤에 자야죠 술 먹고 회식해야죠 누가 밤에 그거 합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애플이요 천하 애플인데 천하 애플 야 목표가 200달러 잡아 그리고 난 세리야 난 세리야 난 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H 자동차 매도 의견 보신 분 있어요 강력 매도해라 매도해라 왜 내가 이 사람들 옥재면 어떻게 해요 에러니스트인데 전문가들이 옥재면 어떻게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무조건 매수에 무조건 매수에 매수에 목표 주가 낮추고 또 매수인데 목표 주가 낮추고 또 매수인데 목표 주가 낮추고 그건 막 웃을 일이죠 웃을 일 내가 최고의 기업이든 1등 기업이든 난 여기에 매도 의견이야 매도 의견이에요 그건 딱 가면 되죠 여기에 시키죠 이거 얘기 들으신 분은 파시면 되고 아니면 가져가면 되고 이걸 못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호부용 못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은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국어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엑스모빌이요 아 동부장님 기름값 올라가는데 사야되는가 실적대로 움직여요 실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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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되는대로 실적 가는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워런보페 조직소러스 이런 사람들 벵가드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매매하는 혼자 난 아니야 나는 뭐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혼자 세대는거죠 혼자 그냥 하면 되죠 매매를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왜 나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피해를 주냐는거죠 미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 제가 교육 때 다 이게 엄청난 데이터구나 이거 못 가는거 아니야 근데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다 도와드릴거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뭘 사면 되겠구나 종목을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기에 우스워보이죠 이 계단 하나가 3개월이에요 3개월이요 3개월 결과만 보고 10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허벅지가 아주 정말 엄청 상처가 생깁니다 허벅지 찔러야 돼요 참고 이걸 보면서 하 여기서 사서 이렇게 먹을게 아니라면 툭 칠하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근데 적어도 그렇게 돈 번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가 또 2010년에 나가서 이렇게 매매했었고요 미래에서 데워가서 매매를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매매해서 상도 받았지만 이렇게 매매하면 실패할 일이 있을 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나의 인사이트하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시간 시간 시간도 무슨 시간이에요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빨리 하느냐 꼭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꼭 여기서 해 들어오면 여기야 왜냐면 주춤주춤 할까만 고민하다가 따라 붙거든요 항상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적을 믿으시면 확신향이 생기니까요 제가 몇 가지 물어봅니다 신고 싶은 운동화 브랜드 한번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얘기할까요 예전에 우리 젊은 선생님 혹시 뭐 아티스 이런 거 아세요 아티스 아티스나 저기 뭐 예전 거 우리 운동화 로고 있잖아요 스펙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정말 옛날 얘기고 뭐 얘기할까요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죠 2018년 어느 지인이 네이버 구글에 둘 다 합격했다면 선택을 뭐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네이버 보내겠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미국 다시 미국 달러가 다시 1000억이 된다고 무엇을 할까 예 여행을 가시겠죠 또 미어 터지겠죠 인천공항이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자녀한테 장기적으로 추천할 추측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한국이 어떤 기업이고 오늘에 와서 미국은 어떤 기업이 될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요 매월 1% 배당받기라는 강의가 이번에 유료 강의 들어있습니다 이 배당 강의는요 그 배당을 이게 ETF가 배당을 주는 ETF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게 시장에 대한 지수고요 결론적 얘기하면 배당을 주는데 시장의 수익률보다 훨씬 나은 걸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요 2년은 이렇고요 2년은 배당이 33 시장이 29% 올라가는 동안 훨씬 잘 나왔죠 2년이 그런 거고요 만약에 5년으로 넓히면 배당을 투자하신 분들은 훨씬 높죠 수익률이 시장보다 거의 한 30% 높게 나옵니다 이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차피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이 지금 배당으로 돈 버는 거 아시죠 마지막 아이씨 금액이 나와 마지막 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기에 한 분기에 워런 버핏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원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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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무슨 무슨 원 뭐 100만원 200만원 한 분기에 분기당 배당을 가져가는 배당금 1조 원 너무 썼어요 네 7천억 원 시간 없는 거 아니고 7천억 원에 낙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누구십니까 네 네 네 저희 강의도 신청하시고 네 하여간 그게 이 워런 버핏이 시장을 편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그냥 들어와요 지금 자기 안 가져도 근데 제가 이거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아니 있죠 원하루 들어오면 소용이 없죠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달러 여러분이 달러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이런 기업이 뜰 수 있겠죠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현재 1년 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0.46% 올라와 있는데 어떤 ETF는 시장을 한 3배 정도 어떤 종목은 또 어떤 ETF는 시장을 아주 많이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어떤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강의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 오늘은 이렇게 맞배기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거 이렇게 듣고 나가세요 나가지 마시고 끝났다고 확 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가시면서 아우 진짜 뭐 한 10개나 찍어주고 말지 스톱 얘기만 잔뜩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0개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만 10개를 여러분들이 찍으셔야죠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뭐 저 양반한테 갔다 이 양반한테 갔다가 이 양반이 잘 찍나 저 양반 잘 찍나 하면서 계속 전문가 따라다니실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저를 추정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종목을 안 찍어드려요 어디 어디 가서 보라고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몇 명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같이 지켜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뭐 형식적이지만 질문 예 딱 예 적극적으로 예 저는 저는 우리 아 제가 사진이 없구나 우리 딸내미도 티를 입고 다닙니다 참고로 제가 사라고 하는 말은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했다고 그러면 그죠 아버지가 최소한 무슨 뭐 잡주 같은 거 안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딸내미 워낙 좋아하니까 네 10k 10큐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없고요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교육시간에 혹시 만약 하시면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제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한 세 명 정도 있을까요 그건 sec 올라가는 자료인데 볼 수 있습니다 영문이고요 네 한 번만 더 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뭐 거의 안 하지만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저는 반반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반 미국 반 한국 반 어떤 분들은 뭐 3분의 1씩 해서 미국 중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어 제가 미국이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 저는 안 나와요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 무조건 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화로 보거나 실적을 보거나 여러분들 빨리 당장 월요일날에도 반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는 순간 저한테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유료 강의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저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하신대로 하면 돼 근데 어쨌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거라는 거죠 항상 그것만 염두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